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는 이렇게 식당하고, 이렇게 아삭아삭한거 같아요.. 저는 이렇게 말한거예요. 저는 이렇게 아삭아삭한거에요. 제가 찍은 라면을 좋아하는데, 아삭아삭한거예요! 그 다음에 이렇게 아삭아삭한거예요.. 이렇게 먹어야지.. 비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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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아프리카 코코 웽글맛 밥은 많이 먹어요 고소해 마지막에 고소하고 고소해요 계란 잘 먹으면 고소해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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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뱃잼 오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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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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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